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인가요? 부흥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교회의 성전을 크게 건축하는 것 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이란 말을 일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생시켜달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다른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또 그 부흥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아 왕이 죽은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전보다 더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의 원화의 뜻은 생명을 담고 있는데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은 상태를 그 죽은 상태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알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제 유다의 멸망은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의 일을 속히 이루소서 주여 아났다가 죽은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 주의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매를 듭니다 저도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매를 든 적은 있어요 엄한 처벌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매를 들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요 아이가 정말 잘못을 이유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아이를 향한 극률이 생긴 거죠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바세바의 사건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극률이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의 극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세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려졌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들썩합니다 현재 중국 내에 사망자 수가 발표된 것만 천 명이라고 해요 중국 전역을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때는요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서 천 명이 아닌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극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극률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기간을 단축시키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극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징계를 겪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 사업장의 문이 닫혔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업은 점점 더 어렵게 되면서 11조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은 빚더미에 안게 됐고요 집으로 사무실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집안은 물건들로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흔한 슈퍼에 비닐봉지가 없을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었어요 저는 몇 개월 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였어요 매일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징계의 시간을 이 징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년 동안 정해진 금액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1년이 다 지나고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정말 극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의 소망의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시간을 돌아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의 시간을 주님께서 길지 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의 귀를 기울어 주셨고 주님의 극렬과 은혜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수년 내에 부흥케 되기를 간구하는 그 주의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박국은 이 주님을 기도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공파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속히 임하기를 그는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고난과 징계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고난이 그저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내 안의 부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징계가 그저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내 안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부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응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살리시는 부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회계와 극률로 나아가는 자에게만이 다시 살리시는 부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징계 가운데 그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부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징계 앞에서도 소망되시는 그 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응을 위해서 그 부응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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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